니 여부는 내 것이다 두려움에 떨어라 나 약한 자여 진화만해 진화만 어그로데그 컨트롤덱하는게 병신이야 나만 빙신이야 또 이제 어? 어그로데그 아니야? 아 그럼 더 안되는데 괜찮은데? 괜찮으셨죠? 핸드가 워낙 좋아서 아니 양초맨 타이밍은 안나오고 얘네 두개라서 어 얘네를 먼저 해야돼 앉아봐요 잡으면 어 아니 무슨 일이지 고통스러워해 아아아아아악 기대하자 아주 잘 써먹을 수 있겠어 아마도 잘 안하나 큰일났다 이거 오 이러면 할만한데? 저거 그 안깔줄 알았거든 아 ㅈㄴ 귀찮겠다 이랬는데 이러면 게이드? 나도 있지 나도 둠가도 있지 와 야 드로 조심해라 아 맞어 조심해 생전하다가 훅 가고 나 먹고 이거 배 안쬐거야 황천 쓸거기 때문이지 없네? 아니 고마워 아 주차해 서먹을 시키겠어 아 맞어 아 맞어 뒤진다 한 대 맞으면 뒤져 야아아아 하나 더 양초맨이 트롤이네 씨 이게 거울상 카운터 아녀 어? 야 생존 함부로 하지마라 두 마리 더 나와 음 훨씬 많이 나와 무독할 생각이었죠 하여 빌망 빌망 사라진 흐하 나 원래 굳이 모족스려고 했는데? 비와 어둠으로 맺은 계약이로다 아씨 보독 안탔으면 훨씬 좋았는데 아 양초맨 이거 빼야겠어 얘 때문에 하나가 안 나와 그거 깨지지도 않고 양초맨 트롤이야 어 오우! 희망이 사라진다 고통스러워 해라! 하하하하! 고통스러워 해라! 하하하하! 희망이 사라진다 양초야 상대방 아... 아 쫄택 존나 더럽네 의왕심 댁이야 음 양초맨!!! 양초맨 와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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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 써먹을 수 있겠어 아마도 자 타요의 띵스프리 꺼진 건 해주자 1 어느 누가 리치완을 거역할 거야 2 으 아 잠깐만 이거 까도 되잖아 팡팡팡팡핑콩팡핑 개사는 끝나 양초 깨어나면 바로 영혼 차치 당하겠지? 씨발 깨어나지도 못하네 아 얘 땜에 졌어 얘 땜에 얘 땜에 자꾸 난 시바 하수인 하나 없이 게임하잖아 얘 때문에 졌어 얘 때문에 야이 시X 죽을거잖아 이 시X 설레지도 않아 쩍 하나도 안 설레 황천 썼어 상대방 없어 영천이? 오오오 이걸 경치학이 없어? 잠깐만 나 그 육식상자 하나 남지 않았나? 잘못 알았군요 야 체력 5 남았어 5? 카드가 얼마 없다 야 이거 양폰맥 캐리지 그 유튜브를 광고 없이 즐기고 싶다면 유튜브 레드 아니야 그의 진심은 전해졌어 그렇지 다이오 다이오 우승 양폰맥 양폰맥 아니었으면 졌어 네 예 우승 다이오 예 예